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양폼이야 쪼맨한 게 어디서 좋냐 아니야 삼촌 개가 이제 들어왔다 까지 마는데 아니야 지구가 난 뒤로 웃기고 너무 잘한 거 같아 여기 이런 거 안 무서워 안 무서워 왜 이리 와봐 나 요리 술대 안 올게 안 할 때 우리 거제도 나같애 너 꼭 눈물이 다 힘이 있는데 너무 일부러야 돼 나 와봐 여기 있는 거 맞아 여기 있는 거 맞춰 여기 있는 놈들은 진짜 웃기고 줄어들 중국당인데 일본은 중국당인데 중독당 여기는 여기서 여기 옆에 또 좀 더 올라오는 길이야 여기 옆에 또 다른 길이 있네 좀 내려가면 직선 포스로 올라와 너무 예쁜 겉별로 그려지는 모습이 너무 좋은데 그 찍은 사용이 너무 잘해서 턱에 왔지 스킨를 저희는 한 번도 마음을 많이 챙기고 한 번도 벗고 한 번도 막지게 아... 진짜... 왜 이렇게 안 됐지? 왜 이렇게 안 됐지? 왜 이렇게 안 됐지? 왜 이렇게 안 됐지? 다가가 당연히 이렇게 다가가 이렇게 다가가 이렇게 진짜 좋아 대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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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ay 좋아 우리 함께 살고 있습니다. 광애토왕 이런 걸 차지했잖아요. 신란들이 살고 있다. 나는 이렇게 발생한 사람들을 모자고있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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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런 소리가 막 그래. 왜? 저번에 해서 안 한 줄 바라기 했지? 어... 이 새끼야. 아니, 말을 할 때가 뭐 있어. 안 한 줄 아는거. 아, 그래. 잘 다녀야겠어요. 근데 지금 천천히 고쳐야 돼요. 어, 그래. 어. 지금 이 옆에, 이쪽에 로봇을 올렸어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irk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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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